은혜의 복음에 체질된 제자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체질된 제자입니다 체질이 바꾸면 늘 나오는 것이 감사할 겁니다 체질이 안 바꿔지면 순간순간 속아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교회가 왜 이래 하고 나는 왜 이래 하고 그러면서 늘 불신앙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각인되면 그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광약길 가는데 보니까 돌판에 새겨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듣고 우리에게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각인이 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뿌리내려야 되고 그러면서 체질 것이 완전 바꾸어지기를 추천드립니다 체질이 안 바꾸어지면 자꾸 속아요 실제적으로 눈 뜨자마자 그렇게 생각나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나는 오늘 인마누엘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성구영신예배 때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 된 자는 뭐로 시작하나 인마누엘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지요 하나님 자녀는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 딱 세안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잘 믿는다 하는데도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제2의 RUTC 운동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각인되어야 돼요 제2의 RUTC 운동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내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질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지 그건 네 욕심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교회 와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안 보이지만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안 보이지만은 말씀이 성취되고 안 보이지만은 언약 붙잡고 기대했는데 능력이 역사하고 응답이 오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전도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데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어디에 속느냐 세상 나가서 또 속아요 아 불신자는 돈 잘 벌더라 불신자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이 번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의 종이 돼 있어요 그 돈이 그 돈의 종이 돼 있는데 많이 번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할까 싶어서 많이 벌은 거 거기에 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은 없는 대로 종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디에 속지 않아야 되느냐 현장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지어요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나의 일이 뭔가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제2의 RUTC 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신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 묵상하면서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성도는 현장 나가자마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은 가지고 있다 속지 말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군가?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의 내면 세계야 그건 지옥이지요 그리고 바울 사울 임금 임금이지만은 그 마음은 누가 잡고 있느냐 내면 세계를 다윗이 자세히 보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지요 그리고 남한 장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군복은 잘 입었습니다 별이 번쩍거리고 훈장도 많이 있지만요 그거 들셔보면은 자기 몸은 문능병으로 고름이 나는 거 그걸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나가서 현장의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말고 내면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더 자세히 보면은 불신자는 지금 마귀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방향마차 가라고 하면 방향마차서 이사가야 돼요 궁합보고 퇴길하라고 하면 퇴길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가라고 하면 이사가야 되고 모든 것이 세상 풍습에 딱 메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예요 우리가 내면 세계를 보면서 그들의 깊은 곳을 봐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내면 세계예요 나의 내면 세계의 진짜 내면 세계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내주요 성령 인도요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이 사실을 성돌이 알지 못하면은 나가면은 현장에 다 속아요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현장의 깊은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은 사람들이 전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부 숨긴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것처럼 얘기해요 증거가 뭔가 인기 최고 절정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증거가 뭔가 최고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자살해버려요 증거가 뭔가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집집마다 정신병이요 집집마다 우울병이요 집집마다 조울병이요 집집마다 문제투성인데 딱 가려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종교생활이고 그것이 전부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흉내낸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흉내내지 말고 정말 인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잘못된 사람들이 지도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역술인 총독을 잡고 있는 박수엘루마 총독을 잘못된 사람이 지도해요 내면 세계가 그처럼 종살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총독을 잡고 있는 박수엘루마 역술인이에요 역술인 오늘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이거 재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재판이라니까 그래서 전도사에는 전에 있었던 거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거 또 후열에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말해요 오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 누구든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없어요 정치판 새 것도 없고 경제판 새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새 것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근데 교회가 그걸 지금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주의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권주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잃었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십니다 성령께서 구약에는 그들 위에 임했고 사역할 때만 역사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성전 삼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빛이 쏟아버리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오늘날 보급운동하는 교회 때문에 한국인은 나라가 든든해지기를 추구합니다 결국은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튼튼해져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속지 않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내면 세계에 잘못된 걸 누가 지금 잡고 흔드느냐 귀신들린 여종 하나 귀신들려 점치는 자가 온 빌리포 지역을 전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제가 전부 다 쏠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역술인과 무속신앙 점술신앙에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나 수조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수조원씩 그래서 어느 날 시간 지나면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또 잘못된 지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의 복원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현장 나갔을 때 제일 누리 될 것이 성령 내주고 성령 인도고 성령 충만이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고 나에게는 권세가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권능이 역사하고 그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보면서 그래 마귀의 종이구나 세상 학문 아무리 배워도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세상 학문 갖고 마귀의 종에서 헤어날 수 있느냐 없어요 증거가 뭔가 아이 돌 갖다 놔놓고 거기에 절하잖아요 벤저 차차 놔놓고는 명태 실감을 놓고 달빛 아래서 거다가 절하면서 사고 안 나게 해 돌라고 오늘 또 이러한 현장에 우리가 봤었을 때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뭔가 오지게 보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크다고 십자가만 높이 있다고 교회에 사람 많이 왔다고 그 교회가 현장 살리느냐 아니에요 큰 교회에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헝금펑펑 쏟아져 가지고 나오고 큰 교회 짓고도요 교회에서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왜? 보금 놓쳐 가지고요 보금 놓쳐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 떠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누가 보금이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사보금을 지금 쭉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왕으로 오셨다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린 자가 된다 그게 마태보금이에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왕으로 왔냐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왕은 진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참된 왕은 흑암사단마귀를 꺾을 수 있는 분이 참된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사단마귀가 안 꺾인다 참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참된 왕이에요 마가복은 뭔가 근데 그분이 오셔서 종으로 오셨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것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은 능력의 종이에요 근데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로 왔다 왜? 인생들이 종으로 고생해요 종으로 고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종으로 오셨고 능력의 종인데 겸손하게 섬기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승리할 수 있는 종입니다 그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누가 보금은 어떤 그리스도신이냐 인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사람, 인자, 사람이에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두고 돌 깎아 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 절어 놓고 절하고 심지어 올해는 닭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연판장 돌리는데 닭을 그려가지고 돌리고 하는 것 그게 체질이 아직 보금체질이 안 돼요 우리는 쥐, 뱀, 용, 호랑이 전혀 상관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보면 삼재가 들었다느니 뭐가 들었다느니 그런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 세상 풍습에 묶여있어서 그런 거예요 묶여있으면은 거기에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금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 귀한 보금을 안 듣고요 그냥 인생을 속이는 그러한 사기꾼 말 듣고는 전부 넘어지고 자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보금은 뭔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시다 요한보금 10장 30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사보금서를 보면은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요한보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을 누가 썼느냐 1장 1절 4절을 보면은 아주 지식인이 썼어요 왜 누구냐 누가라는 의사가 썼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조금 세상 공부한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는 딴 거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역사를 나요 그런데 좀 배우신 분들은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신학자들인지가 조금 배운 분들은요 어떻게 배우느냐 그 배운 것 가지고 예수 그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이신론을 믿어 이성에 배치되면은 성경에 있는 것도 안 믿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는 배운 데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몰라요 그게 누가 보금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뭐를 갔냐 나는 자세히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거를 쓴다 그런데 예수 그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의인이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도라고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의사 누가와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해답되는 신앙생활 하기를 준비해 추천드립니다 많은 지식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인들 중에 예수 그리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저 한동대 세운 김영길 총장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부인만 권사였어요 미국의 나사 최고 과학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 그래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따라가서 요한복음 1장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과학자로서는 도저히 안 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안 갖는 거예요 또 가자 해가지고 또 갖는 거예요 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과학자인 내하고는 안 맞다 이제는 앞으로 오라 소리 하지 말아라 며칠 있다가 또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명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진짜 못 가겠다 하고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 요한복음을 쭉 다 읽었대요 읽고 나서 이분에게 반짝 스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그래 내가 지금 이제까지 배우고 연구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아니네 그러면은 성경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아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영들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배운 것은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했구나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이 복음 깨닫고는 한 일이 뭔가 내가 미국에서 익하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내 조국에 가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미국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와서 만든 것이 한동대학이에요 거기에는 목사님 아들 딸들 장노님 아들 딸들 기독교인들이 전부 와가지고는요 공부해서 지금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제2의 RUTC 운동 우리도 이러한 후대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찾아내요 누가와 같은 이 의사가 처음부터 나는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붓을 든 자가 많은데 나는 정말로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거를 각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배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내 배운 거 내 먹는 거 내 출세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이야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오늘 현장 나가시면은 속지 말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뭔가 삶의 내용이 인마누엘이에요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고 인생의 방향이 세계보금하고 내 삶의 내용은 인마누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응답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루가처럼 전도 스토리를 써야 돼요 우리 교회사에 남는 전도 스토리를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들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들을 만나고 나서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내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주신 응답들 가지고 내가 증인되는 거 우리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루가는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정말로 예수가 글소라는 사실을 쓴 것이 누가 보금이고 나중에 사도 행전인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전도 스토리를 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들을 써가지고 우리 은혜교회에 증인의 집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내가 말 안 해도 어느 달에 시간표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봐본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라 했었을 때에 그 인자는 뭔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 그거는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100%인 사람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인자를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의 특징이 뭔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인자의 특징이 뭔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이 인자의 특징이 뭔가 예언된 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자가 우리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내가 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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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인자의 뿌리가 어딨냐 그 뿌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한 인자예요 그냥 인자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늘 구약이 동원되어야 돼요 신약은 그 구약에 동원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구약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신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 할 때의 그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 근거했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 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성기게 하였으니 왕 되신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늘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인데 이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 근거한 구원자 인자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일에 주님이 사역할 때마다 중요한 사역할 때마다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이다 근데 구원자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해요 누가 보금 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묘사를 할 때에 나는 인자다 인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나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만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세례요한하고 다르게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또 나를 귀신 들렸다 하는 거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인자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그래서 보면 오늘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께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겠다라고 말씀하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사여 완성하시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말할 때에 인자라고 하셨어요 누가 보면 17장 22절 30절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께 말해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그러나 가지 말라 다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온다 근데 내가 올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한데 재림주 통치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올 때에 인자가 오겠다 진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는 건 그건 그림자였지 그거는 그림자였고 예폐였지 그 양이 죽어서 나를 구원 못하고 죄 없는 사람이 돌아가셔야만이 내 죄를 사실 수 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이 약속을 붙들 때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인자 대신 그리스도가 올 때에 이런 말씀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척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꼴짝을 메워라 모든 산을 낮추어라 모든 굽은 길을 걷게 하라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앞에는 상처나는 것도 치유되어야 되고 그 앞에는 굽은 것 동기 있는 것도 전부 빨아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동기를 버려라는 것이지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주관드립니다 그래서 인자 대신 그리스도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입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인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생이 시작할 때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를 이겨버렸냐 사단마기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의 기도로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흑암권세의 이기를 추건합니다 내 신분이 흑암마귀권세의 이길 수 있는 신분이란 거예요 우리 신분이 이제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워노라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린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해버렸어요 둘째 아담 인자가 오셔가지고 인자 사람이 오셔가지고 뭘 하셨느냐 사단이 세 번 시험한 걸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완전 내 문제 끝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깃발만 가지고 가서 꼽으라는 것이죠 갈릴리 전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변방 가장 어두운 곳 그곳에 가가지고 전도했다 전도는 잃은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명령 전도 성교 잃은 자를 찾는 것이요 오늘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참 행복자가 누군가 주님은 잃은 자가 하나님 나라 된 것이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은 돈 있는 자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다 내가 왜 이래 됐느냐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났구나 우리 인생 문제가 죄 문제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흑암이 우리를 잡고 있구나 애통하면서 그리 속게 나아가는 자가 오게 있다는 거예요 잃은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데 누가 보금은 우리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잃은 자를 찾는다 그게 15장이에요 15장에 보면 어린 양 하나 찾으시고 15장에 보면 신랑이 준 목걸이 열문화로 만든 목걸이 그거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탕자 돌아가는 것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찾는 것 그래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은혜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 누가 보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하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 맡겨놓은 곳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찾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셋째 인자가 그리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라는 증거가 뭐냐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사도 행전에도 보면은요 거기도 벌써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애국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어만 일들을 나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까 말세대면은 여기도 저기도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한국에 함에 14분의 하나님이 벌써 있습니다 14분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찾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보면 24장 27절에 보면은 은약을 놓치고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뭘 걱정하느냐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당신 혼자 모릅니까 뭐냐 큰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더라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하나는 제대로 갖고 있기를 추천합니다 믿음 없는 것은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믿음 없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은 이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과 그걸 증거했습니까 구의학 성경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 구의학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 신약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누가 뭐 교회 가니까 뭐 이런 일 생기고 이런 복을 예 그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근본 문제 해결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온갖 것 다 갖고 있어도 사단은 여러분을 겁을 안 내요 여러분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처럼 해를 받고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이란 걸 내가 가르치지 않았냐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내 신앙생활이 내려가는 신앙생활이다 성경 안 읽는 분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내려가는 신앙생활이다 성경 붙들고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누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방에 제자들이 모인 데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모인 냐 겁에 질려가지고 떨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도마 네 날 못 봤다고 절대 안 믿었지 내 손가락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보고 만지고 믿어라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서 내게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지 않느냐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 역사서와 예언서 시편의 글, 그 말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 그걸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도에 대해서 안 믿다가 성경을 보고 믿고 무릎 꿇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류앨리스입니다 류앨리스 벤너라는 소설을 쓰고 그걸 영화화했는데 원래 그분은 예수 그도를 안 믿었어요 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내가 글을 적어가지고 예수 그도의 얘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갖다가 온 천에 알리겠다 그거 쓰다가 조사하다가 예수가 그런 사실을 알고 다시 글을 썼는데 그게 벤너라는 글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오 경배의 대상이고 십자가 부활은 영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그리스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와가지고요 딴 거 보면 안 돼요 주부에 있는 대로 예수 생명이 체험되어야 돼요 예수 능력이 체험되어야 돼요 예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뭔가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네가 바울새우를 피었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안 보니까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로 지금 130년이 지났는데 세계적으로 부흥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금 얘기하는데 사단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구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마귀의 종에서 빠져나온 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가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종살이 하고 거기에 메여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전부 죽어가는 현장인데 이걸 안 알려주니까 성도들이 가가지고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는 모르고 오히려 천도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눌려 사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보금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인생 회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 불신자가 성공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거는 수단 그건 우리가 세계보금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보금화다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은 오직 성령추만이다 내가 진짜 받을 응답은 내가 진짜 받을 응답은 정말로 현장에서 제자 성령추만하고 내 삶의 내용은 인만웰이라는 사실을 믿고 속지 않는 성도님 되시길 오늘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누가 보금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뭔가 인자로 오신 것이고 사람으로 오셨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뭐를 많이 하셨느냐 다른 보금서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는 자세히 연구하고 봐서 아는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누가 보금 3장 21절에 세례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사단의 시험이 꺾여졌어요 5장 16절에 문등뼈자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 기도했어요 사역을 성공하고 사역하고 나서는요 또 기도하러 가셨고 6장 12절에 12제자 센터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중직자 세우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중직자 세우기 성교사 파송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교사 세우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교사 세우기 9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구냐 하냐가 질문할 때에 먼저 기도한 이후에 그 질문했어요 오늘 우리는 권면하러 가고 오늘 우리는 가르치러 가고 하기 전에 내 아는 지식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 오늘 이분에게 내가 이러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보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 날 누구냐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묻기 전에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누가 보금 22장 41절 40절 원해요 체포되고 순환당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깊은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 딱 내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 속에서 답을 내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고 현장 나가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야 현장을 이겨요 잃어버린 차는 차라 힐링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은혜교회가 왔다 사람들이 왔다 성도들이 왔다 아 이 교회는 기도하기가 좋은 교회구나 저녁에 와도 기도하고 새벽에 와도 기도하기 좋은 교회구나 이래 돼 그리고 잃어버린지를 찾았는데 힐링하기 좋은 교회 치료하기 좋은 교회 마음의 정신의 영혼의 육신의 병 은혜교회에 왔다 사역자를 만났다 치료가 되기 좋은 교회가 돼 그리고 이제는 세계보금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이제 세계 성교대 하면 또 성교사들이 많이 와요 다민족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에 추구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의심하지 말고 배운 것 가지고 누가처럼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엘리트가 일어나고 다음에 서밋이 일어나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보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의사 누가는 배운 것 가지고 불신앙하지 않아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도 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 예수 그대 이름ית 엘리imos 임차 어둠 반영 우리 우리 자리에